채널아 캐치 이번 시간엔 임진왜란에 출진한 외군의 군단 편성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는 여러 책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임진왜란 발발 당시의 편성표로 군사 분야에선 전투 서열이라고 하죠. 이 편성표는 텐쇼 20년 3월 13일부 진다테 쇼완으로 히데오시가 군단의 구성은 이래야 한다는 군역 의무를 최종 단계에서 밝힌 것으로 순풍을 기다려라 악천후에 무리하지 마라 말은 나중에 보내라 조선이 복종한다면 이 체제 그대로 명나라에 쳐들어가라 같은 세부사항도 적혀있었습니다. 모우리 가문이나 코바야카와 카토 가문 등의 문서로 남아있는데 이것에 얽힌 이야기만 하고 이 병력을 어떻게 동원했는가 같은 것은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넣고 한국 사람들이 흔히 세 가지 착각을 하는데 첫 번째 착각은 많은 분들이 이 편성표의 병력을 조선에 온 전체 일본군인 줄 아십니다. 이거 말고도 편성변경, 인력교체, 추가 투입 등 연인원으로 따지면 훨씬 많은 인력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멀쩡한 외군 편성표와 멀쩡한 누쿠이 마사유키의 일본군 소모율 연구를 가지고 산수도 할 줄 몰라서 엉뚱한 외군 사망자 숫자를 떠드는 한국 책이 있던데 전반적으로 괴이한 내용으로 채워진 그런 책을 많은 분들이 봤다는 것에 대해 저는 매우 우려합니다. 전국시대에 유명하기로는 탑 클래스인 다테 마사문에의 경우 이 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2차 진주성 전투에 참여하고 외성축성에도 참여했습니다. 예전에 소개한 나무 위키를 믿지 말라는 영상의 주인공으로 수원 인근 양지에서 죽은 나카가와 히데마사도 이 표에는 없습니다. 전라도 침공 실패라던가 곽제우유 활약 등으로 알려진 앙코쿠지 에케이도 이 표에서는 안보입니다. 전쟁 개시 직전에 명시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기타 등등 추가 투입 부대들이 당연히 빠져있고 이 문서에는 수군 선박 담당자의 이름도 있는데 그 관련 병력도 상당합니다. 이 선박 담당 중에 이순신 장군과 싸우게 되는 가토 요시아키라, 토도 다카토라, 쿠키 요시타카,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이름이 보이고 이시다 미츠나리 같이 나중에 히데요시 대신 조선 담당관으로 건너가는 무장의 이름도 보입니다. 그러니 이 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조선에 건너온 병력 수도 상당한데 일본의 총 석고가 1800만 석이라고 했습니다만 1만 석당 250명의 병력을 보유할 수 있다고 단순 계산하면 일본 열도의 총 병력은 45만 명 정도 됩니다. 일본 참모본부 조선역에선 56만 3천여 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니 이 표에 나오는 병력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 열도 내에 존재했습니다. 그 중 10만여 명 정도가 동원령에 의해 침략 거점인 히젠 나고야성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 표는 어디까지나 이만큼 동원해야 한다는 군역 부각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조선에 온 숫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코바야카와 타카카게는 1만 명을 동원해야 하는데 실제 조선에 온 병력은 80%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일반적인 문제였을까 하는 의문점은 남습니다. 반면 이 표에 없지만 동북지방의 다테마사문에는 500명이면 OK라는 동원령을 받았지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그보다 훨씬 많은 3천명을 이끌고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표가 다는 아니라는 소리인데 그럼에도 이 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자 반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착각은 일본 내 대기병력 이야기인데 두 번째 착각은 이런 몇 면을 놓고 전국시대의 B급 무장들이라면서 A급 무장들이 건너왔다면 어쩔 뻔했냐는 역덕들이 착각이 있고 세 번째 착각은 일본의 대기죽인 병력이 모두 조선에 건너왔다면 조선은 진작에 망했다는 이 푸노리입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일본을 둘로 갈라서 싸웠던 세키가하라 전쟁의 참전자 리스트를 봅시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위키피디아 재패만 봐도 이렇게 충실합니다. 세키가하라 4천명 이상 참전자 가문 중에 조선에 건너오지 않은 것은 토쿠가와 이케다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병력이 해당 가문의 총 병력은 아니지만 시사한 바가 있죠. 누구나 A급으로 꼽는 다테도 우에스기도 조선에 온 적이 있습니다. A급 무장이 오지 않았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쿠로다 캄베, 다테 마사무네가 조선에 왔었다는 걸 모르고 코바야카와 타카카게를 깜빡한 겁니다. 심하지 가문의 경우 세키가하라 참전 병력만 적을 뿐이지 대형 가문이고 임진왜란에서도 맹활약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다이묘 석고 랭킹 베스트 10 중에서 조선에 병력을 보낸 적이 없는 것도 토쿠가와 마이다 정도입니다. 참고로 석고 12 정도가 오토모 37만 석이나 나베시마 35만 석입니다. 8위인 54만 석의 사타케 요시노부는 그 자신이 조선에 건너가지 않았지만 선발대 1400명이 한 달간 건너갔다 왔습니다. 왜 세키가하라를 이야기하냐면 세키가하라는 임진왜란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입니다. 잠시 인용문을 들려드리면 세키가하라의 동서 양진영에서 보여지는 뒤틀림은 조선의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농공행상, 강화 문제를 둘러싼 대립 그리고 정유재란의 유명한 울산성 전투 이후에 징벌 조치를 두고 발생한 알력 등 히데요시 정권의 조선 출병에 기인한 내부 대립에 유래하고 있다. 더 이야기하자면 세키가하라의 포진한 동서 양진영의 유령 무장들은 토쿠가와 주종과 다나카, 이케다 쪽을 제외하면 그 대부분이 조선전쟁에 건너갔던 경험자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말했던 내용이 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존재하는 병력 이야기로 넘어가서 물론 일본 내에 대기하는 병력은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규모고 상당히 위협적인 문제입니다. 임진왜란 끝나자마자 자기들끼리 싸운 동서 내전에서 같은 날 같은 장소의 한 전투에서만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싸웠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 병력이 조선에 건너올 수 있었는가? 결과적으로는 누가 오든, 얼마나 오든 일본사의 시스템은 그 이상을 동원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타이코오가 이코쿠코메오 가이카네테 쿠모 고토카이 아스모 고토카이 히데요시가 맨날 직접 온다고 장담했지만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결국 건너오지 않고 있다는 세간의 풍자인데 중신들의 반대가 심했고 특히 천안까지 나서서 말렸습니다. 이미 시작된 전쟁인데 왜 못 오고 왜 말렸을까요? 15만, 10만 혹은 그보다 적은 원정군도 국가의 리소스를 너무 잡아먹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판에 10만이든 20만이든 추가로 바다를 건너 보낸다면 국가경제가 파탄이 났겠죠. 무리하게 병력을 뽑아서 보내다가 쌀이 없어서 도중에 괴멸하는 건 게임하면서 많이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선의 각 전선에서 외군의 이탈자가 속출했고 다이미오급의 전사는 2명이지만 병사는 9명일 정도였고 배를 만들기 위해 전국을 들쑤시고 전쟁 비용과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농촌경제는 파탄이 나는 상황이었고 정유재란 때는 조선에서 끌고 온 사람들로 그 빈틈을 메꾸려 하죠. 게다가 지난 영상에서 일본은 조선같은 유교적 관리 조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무력으로 유지되는 구조라고 했는데 전국시대 일본의 농민은 무장한 농민이었고 그것을 무장해제 시키는 작업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죠. 그러니 히데요시가 대군과 함께 일본을 비우면 일본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처럼 안정된 일본 사회에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나고 혹시나 누가 야심을 가지고 다시 난세가 도래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열도의 사람들은 여전히 난세의 기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 시마즈 가문의 가신 중에 군사 동원형의 불만을 품고 카토 키요마산의 성을 빈집터리에서 농성한 우메키타의 난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군단장의 면면을 보겠습니다만 유의할 점은 이 군단장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배속의 문제고 주장 즉 주된 장수로 군단을 이끌어간다는 거지 옛날 kbs 드라마에서처럼 배합무장들에게 하대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히데요시는 군절 출신이기 때문에 중세 봉건제의 영주가 손에 쥐고 태어나는 친인척이나 가신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나마 믿을 사람은 어릴 때부터 키웠던 무장들이나 빠른 시기에 자기에게 복속했던 가신이나 다이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군단장들은 통일전쟁 이전부터 자기 가신이던 신보 통일전쟁 초기부터 협조했던 모리 가문 그리고 친인척 양자들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래야 군단을 맡길 수 있겠죠. 1군의 코니시 유키나가 2군 카토 키요마사 5군 후쿠시마 마사놀이 이 3명은 히데요시가 어릴 때부터 키운 무장이죠. 코니시 유키나가는 좀 다르지만 일단 함께 놓고 카토와 후쿠시마는 소위 시즈가다케의 7번 창 즉 히데요시가 노부나가의 유산을 놓고 오다 가문 필두 중신이던 시바타 카츠예와 싸울 때 활약한 젊은 무사 7에 들어갑니다. 3군의 쿠로다 나가마사와 4군의 모오리 요시나리는 히데요시가 성주 군단장 클래스였을 때부터의 가신이라는 건데 쿠로다 나가마사는 본인이 고참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히데요시의 군사라고 일컬어지는 쿠로다 캄베 요시타카이죠. 히데요시 중신의 젊은 아들이 가문의 병력을 이끌고 군단장을 하는 겁니다. 나가마사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히데요시가 키운 무장에 속하기도 하지만요. 여기까지는 첫 번째 부류인 신복 그룹인데 제일 규모가 큰 가문이 군단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신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군단장의 병력 규모보다 배하무장의 병력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카토 가문보다 나베시마의 병력이 더 많고 쿠로다보다 오토모가 더 많고 모오리 요시나리보다 시마즈 요시로의 병력이 몇배나 많습니다. 단 시코쿠의 영주들을 모아서 구성된 5군의 경우 후쿠시마 마사노리보다 하치스카 가문이나 이코마 가문이야말로 히데요시에게 초기부터 배속된 고참입니다. 특히 하치스카 마사카츠의 경우 드라마 만화 게임 등에서 히데요시 군조 시절부터의 동료 가신으로 묘사되면서 히데요시 초기무용담에 빠지지 않고 함께한 캐릭터입니다. 하치스카 코로쿠로 널리 알려져 있죠. 꼬꼬마 히데요시가 야하기 다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도적 두목 하치스카 코로쿠를 처음 만나게 되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물론 야하기 다리 자체가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등 이런 드라마 만화 게임의 하치스카 코로쿠 이야기 자체가 허구이지만 하치스카 마사카츠가 죽을 때 히데요시 가신들 중에 필두 중신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진왜란에 출진한 하치스카 예마사는 그 아들입니다. 육군의 코바야카와 타카카게와 7군의 모오리 테루모토는 히데요시 정권 성립 초기부터 복속한 범모오리 가문 즉 두번째 그룹인 모오리 양천입니다. 모오리 테루모토는 모오리 가문의 당주였고 양천이라 불리는 코바야카와와 키카와는 모오리 테루모토의 숙부인데 코바야카와 타카카게는 히데요시가 발탁하여 다이묘로 독립시켰고 키카와 모토하루는 큐슈 정벌 중에 병으로 죽고 그 아들 키카와 히로이에가 모오리군 소속으로 임진왜란에 참전합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아케치미츠 히데이 쿠테타로 죽고 히데요시가 오다 세력을 통일한 이후 히데요시는 시고쿠 큐슈 오다와라의 대규모 정벌전을 치뤄야 했지만 모오리 가문은 초기에 복속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히데요시 정권의 초대형 중신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범모오리 가문은 조선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점 히데요시 정권 탑클래스 영주라는 점으로 인해 임진왜란 최대 병력 최대 투자자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군의 모오리 요시나리는 범모오리 그룹이 아닙니다. 원래 한자도 다르고 혈족관계도 아니고 지옥도 다른 모오리씨였습니다만 히데요시가 성을 모오리씨로 바꾸라고 해서 저렇게 됩니다. 선박 담당관을 한 모오리 타카마사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히데요시가 아케치미치히데이 쿠데타 소식을 듣고 모오리 가문과 강화를 하고 회군할 때 모오리 가문에 남겨둔 인질이 모오리 타카마사 모오리 시계마사인데 모오리 테루모토가 타카마사를 어엿비봐서 모오리성을 쓰게 했다고 일컬해집니다. 그러니 히데요시 정권의 인사로서 모오리 타카마사는 임진왜란 때 선박 담당관을 맡았고 나중에 명량해전에선 군감으로 참가했다가 이준신 장군한테 두들겨 맞고 물에 빠져서 죽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책에는 삼고정이다 모오리 고정이다 혼란스럽죠. 모오리 요시나리와의 혈연 관계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별개로 취급합니다. 마지막으로 8군의 우키타 히데이에와 9군의 하시바 히데카츠는 히데요시의 양자였습니다. 형식상 조선 파견군 총대장인 우키타 히데이에는 우키타 나오이에의 아들로 히데요시가 오다 가문의 추우거구 방면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 우키타 가문은 모오리 세력권에서 오다 세력으로 귀순하여 우키타 나오이에가 죽고 노부나가가 죽은 혼란기에도 대모오리 전선의 최전방을 담당하였습니다. 어린 히데이에를 히데요시가 이뻐라 했다고 하는데 친구이자 중신인 마에다토시의 딸을 양녀로 삼아 결혼시키는 등 혈연 관계를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부족한 히데요시로서는 하나라도 더 큰 덩어리를 만들어야 했을 겁니다. 히데요시에게는 하시바 히데카츠라는 이름의 친아들과 양아들이 모두 3명이 있었는데 번번이 모두 다 요절했습니다. 이 히데카츠는 누나의 아들로 진짜 혈연이 있는 양자인데 히데요시가 밝힌 전국 구상에는 자기가 중국 천하를 차지하게 되면 하시바 히데카츠나 우키타 히데이에게 조선을 맡긴다고 했습니다만 이 히데카츠가 임진련의 거제도에서 병사합니다. 임진련 안에서 다이묘급이 죽은 몇 안되는 케이스 중 하나가 됩니다. 이번 시간엔 임진왜란 외군 편성표의 겉면에서 우리가 강화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그 외장 중 우리가 강화하는 안쪽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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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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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